국제사회를 보는 관점,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문제인데요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가와 나 둘 중에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자유주의적 관점이고 하나는 현실주의적 관점이죠 자유주의적 관점은 좀 더 공공의 선이 있다 우리 선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치자 이런 느낌이고 현실주의는 우리나라 잘 살아야 돼 협력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좀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걸 한번 골라볼게요 가와는 뭐냐면 적대적 위협적인 환경에서 개별국가는 힘을 통해 평화를 추구한다 국가의 대외정책에 있어 첫 번째 주안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자국의 생존을 영속시키는 일이다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가가 바로 현실주의적 관점이었네요 나버는 국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도 사회가 유지되는 건 어느 정도 공동체적인 연대감이 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는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전체 발전을 위해 공동의 규범을 준수하여 전쟁을 예방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이 나버는 바로 자유주의적 관점이네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, 현실주의는 국대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 체제를 중시한다 이건 자유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나로 돼야 되죠 2번, 가는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가가 아니라 나, 자유주의에서 그렇죠 3번, 나는 국가 간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과한다 자유주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과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있죠 강과하는 건 오히려 가예요 나는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나, 자유주의적 관점은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떤 규범을 만들고 국제기구를 조직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봐요 세력 균형이란 말은 현실주의에서 사용해요 5번,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달리 기구를 통해 사회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관점의 특징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멘